잠시만요. 잠시만요.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띵 아낙다. 아맨 프렌즈 아낙다. 아낙다. II 아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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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няя 동아가 목소리에. 그리고 같이 애피레이너와의 가난다. 여기가 옆에 있어. 뛰어난 미래로 지금 뛰어나와 나를 사랑하는 세계 미래로 나를 사랑하는 세계 미래로 박사 박사 자 그러면 우리 귀여운 선자들의 앵폴복을 한번 한 곡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자들의 앵폴복 다시 한번 한번 들어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